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하워드막스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주식 투장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단 하나의 투자 바이블, 하워드막스 지음 이주영 옮김, 홍춘욱 감수, 비즈니스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먼저 살펴볼게요. 감수의 글, 투자세계에 영원히 남을 대가의 지혜, 서문, 훌륭한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것, 저자의 노트, 제1장, 왜 사이클을 공부해야 하는가, 제2장, 사이클의 성격, 제3장, 사이클의 규칙성, 제4장, 경제 사이클, 제5장, 경제 사이클과 정부 개입, 제6장, 이익 사이클, 제7장, 투자자 심리의 시계추, 제8장, 위험에 대한 태도의 사이클, 제9장, 신용 사이클, 제10장, 부실 채권 사이클, 제11장, 부동산 사이클, 제12장, 마켓 사이클의 정리, 제13장, 마켓 사이클의 대응하는 방법, 제14장, 사이클 포지셔닝, 제15장, 대응의 한계, 제16장, 성공의 사이클, 제17장, 사이클의 미래, 제18장, 사이클의 핵심,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수의 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의 글, 투자 세계에 영원히 남을 대가의 지혜, 홍춘욱,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있었으니, 2017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위기가 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종 세미나에 다닐 때마다 이런 질문을 수없이 들었다. 경제가 10년마다 위기를 경험한다는 10년 주기설에 근거한 이야기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처럼 시장의 흐름을 잃고자 하는 노력은 투자에 있어 필수적이다. 증권사와 은행, 그리고 국민연금에 활동해온 내게도 마켓 사이클은 더없이 중요한 것이다. 특히 1997년, 2008년의 위기를 겪으면서는 더욱 그랬다. 언제 불황이 시작되고, 또 언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투자의 모든 것처럼 여겨졌다. 한국에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언제 시장이 붕괴되어 자산가격이 반토막, 아니 4분의 1토막이 날지 모른다. 실제로 나는 압구정에 있는 유명 아파트의 가격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최근엔 30평대가 평당 1억 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2009년에는 평당 2천만 원대에서 경매로 거래된 적이 있었다. 주식시장에도 그런 예는 수없이 많다. 심지어 한 주에 300만 원 호가하던 삼성전자 주식도, 2008년 말에는 50만 원 이상 떨어진 적이 있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자산시장의 참가자들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 미신에 의지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미신이 바로 그 10년 주기설이다.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10년 주기설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투자에 소극적으로 굴었다면, 2017년 주식과 2018년 서울 아파트 투자 찬스는 분명 놓쳤을 것이다. 대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라. 기댈 만한 피난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이어서 묻고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나는 이렇게 조언한다. 금융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대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리고 내가 추천해줄 만한 인물이 바로 이 책의 저자인 하워드 막스이다. 하워드 막스는 내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펀드매니저를 하던 시절부터 익히 들어왔던 유명한 투자자이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친숙한 사람이기도 하다. 당시 내가 모시던 상사 이찬우 박사님이 막스의 열혈한 팬이어서, 당시 막스와 그의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실제로 이찬우 박사님은 하워드 막스의 전작인 투자에 대한 생각의 번역작업을 자처할 만큼, 그의 이론을 믿고 따랐다. 번역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찬우 박사님은 이후 막스의 책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발전시켜, 자신의 책 대한민국 신국부론을 출간하면서 그 염원을 풀었다. 번역을 자처할 만큼 국민연금, CIO를 열렬한 팬으로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궁금한 마음에 찾아본 사람이 세계적인 펀드사 오크트리 캐티펄 매니지펀트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 놀라웠다. 그렇게 나 역시 하워드 막스의 책을 읽게 됐고, 한 문장 한 문장 깊은 통찰력이 담긴 글들에 크게 감명했던 기억이 있다. 그의 책은 마치 거대한 명언 모음집 같았다. 그런 기억이 있던 터라 그의 신간, 하워드 막스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가장 먼저 읽어볼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을 느꼈다. 이 책을 먼저 읽는 사람으로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여기에 소개하고 싶다. 미래는 일어나도록 정해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과 확률 분포로 봐야 한다. 내 생각에 투자에서 성공은 복권 당첨자를 뽑는 것과 비슷하다. 둘 다 볼풀에서 공을 뽑아서 결정된다. 하나의 결과는 매번 여러 가능성 사이에서 선택된다. 멋진 비유가 아닐 수 없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사이클의 10년마다 위기가 온다는 것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 확률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 그럼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제기된다. 하워드 막스 같은 탁월한 투자자의 성과 역시, 확률 싸움 또는 어떤 운에 따른 것일까? 그건 아닐 것이다. 뛰어난 성과를 한 번 기록한다면, 그것은 운에 따른 일이라 하겠지만, 그처럼 뛰어난 성과를 내는 운이 여러 번 반복됐다면, 그것은 실력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막스처럼 뛰어난 투자자가 되기 위해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뛰어난 투자자는 볼풀에 어떤 공이 있으며, 따라서 추첨에 참여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감각이 좋은 사람이다. 즉, 뛰어난 투자자들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미래의 경향에 대해 평균 이상의 이해를 갖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 촉이 좋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이 촉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덧붙여 말한다. 다시 말해, 이 게임에서 지는 경우보다 이기는 경우를 더 많게 하려면, 지식의 우위를 가져야만 한다. 뛰어난 투자자는 바로 이것을 가졌다. 그는 미래의 경향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설사 확률을 안다고 해도, 즉 경향에 대해 더 뛰어난 통찰력을 가졌다고 해도,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는 것이다. 병 속에 든 공의 비율이 검은 공 70개, 흰 공 30개라도 다음번에 무슨 색 공을 뽑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흰 공보다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 더 높지만, 그래도 여전히 30%의 확률로 흰 공을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투자를 경험하고 지속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여기에는 여러 위험이 동반한다. 투자의 성패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말 못하게 큰 심적인 고통을 만든다. 거기에 피 같은 종잣돈을 날려버리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교훈을 얻어봐야 소용이 없다. 결국 공부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어 막스의 이야기에서 어떤 종류의 지식을 쌓여야 하는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상승 국면의 초입인가, 막바지인가, 특정한 사이클이 한동안 상승해온 경우 현재 위험한 국면인가, 투자자들의 행동이 욕심이나 두려움에 의한 것인가, 투자자들은 적절하게 위험을 기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모하게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가, 사이클에 따라 일어난 일 때문에 시장이 과열되었는가, 냉각되었는가, 모두 고려했을 때 사이클에서 현재 우리 포지션은 방어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가, 공격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가. 이러한 내용은 2017년에 내가 고민했던 지점과 맞닿아 있다. 당시 한국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본격적인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팽배한 비관론으로 시장 참가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던 시기였다. 한국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얻고 있었지만, 금융시장은 이러다 금방 사그러진다며 냉소적인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그때 진지하게 상승 국면의 초입인지 막바지인지라는 막스의 질문에 대해 고민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를 얻은 사람이 많았으리라 생각한다.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막스의 질문을 기억하고 또 그의 책을 통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통창력을 키워간다면, 앞으로 절호의 투자 기회를 놓치는 일은 더는 없을 것이다. 서문. 훌륭한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것. 나는 7년 전 투자자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에 대한 내용을 담은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이클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함께 다뤘던 19개의 다른 원칙들에도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붙였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원칙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다루었던 20개의 원칙은 하나하나가 필수적인 것이다. 미국의 프로 미식축구팀 그린베이 패커스의 전설적인 코치였던 빈스 롬바르디는 이기는 것은 전부가 아니다. 유일한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롬바르디가 정확히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승리를 가장 중시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마찬가지로 투자에 있어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전부라거나 유일한 원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것이 투자의 원칙 중 거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틀림없다. 내가 수년간 알고 지낸 훌륭한 투자자들은 사이클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며 우리가 현재의 사이클에서 어디쯤 있는지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지녔다. 그들은 이런 감각을 가진 덕분에 향후 전개될 이래 대비해 포트포리오를 잘 포지셔닝할 수 있었다. 우리 회사인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이룬 성공들도 대부분 효과적인 투자 방법과 탁월한 인재 그리고 사이클을 타는 타이밍을 잘 이용한 덕분이었다. 내가 투자에 대한 생각에 이어 사이클을 탐구하는 책을 써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이클의 파동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찾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고객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사이클 내의 현재 위치에 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이클의 본질에 관해 쓴 글이 지극히 적기 때문이다. 이 글이 부디 여러분에게도 쓸모가 있길 바란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서 어떤 패턴이나 사건은 행동과 삶에 영향을 미치며 규칙적으로 반복된다. 겨울은 여름보다 춥고 눈이 내리며 낮은 밤보다 밝다. 그래서 겨울에는 스키 여행을, 여름에는 요트 여행을 계획하며 낮에는 일과 취미생활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잔다. 저녁이 가까워지면 불을 켜고 잠자리에 들 때는 끈다. 겨울이 다가오면 따뜻한 코트를 꺼내고 여름이 오면 수영복을 꺼낸다. 물론 기운을 도두기 위해 겨울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낮시간을 자유롭게 쓰기 위해 야간 꿈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보통의 생물학적 주기를 따르며 일상생활을 영위한다. 인간은 패턴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이용해 더 쉽게 의사를 결정하고 이익을 높이며 고통을 피한다. 중요한 점은 반복되는 패턴에 대해 알면 모든 결정을 맨 처음부터 제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9월에 허리케인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그 시기에는 카리브의 지역에 가지 않는다. 뉴욕커들은 추운 겨울에 따뜻한 날씨에 마이애미나 피닉스에 갈 계획을 세운다. 또 1월 아침마다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할지 말지 고민하지 않는다. 경제, 기업, 시장 역시 패턴에 따라 움직인다. 이런 패턴 중 일부를 흔히 사이클이라고 말한다. 사이클은 자연 발생적 현장들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인간의 심리 변화와 그에 따른 인간의 행동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심리와 행동은 시계나 달력의 사이클처럼 규칙적이지는 않아도 특정 행동을 하는데 더 좋거나 더 나쁜 시기를 일으키는 사이클을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 때문에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사이클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미리 빠져나올 수 있다. 과거의 사이클을 공부하고 사이클의 기원과 의미를 이해하며 다음 사이클에 대해 경계를 게을리지 않는다면, 투자 환경을 매번 새로 이해하기 위해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충격받을 가능성도 작아진다. 우리는 반복되는 패턴을 완전히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다. 결국 내가 말하고 싶은 주요 메시지는 사이클에 유의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사이클을 들어라 라고 말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딕셔너리 닷컴에는 듣다라는 단어에 대해 밀접한 관계를 갖지만 뚜렷이 다른 두 가지 정의가 나온다. 첫 번째 정의는 듣기 위해 바싹 신경 쓴다이다. 두 번째 정의는 주의를 기울이다이다. 두 가지 정의 모두 내가 쓰고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것이 시장의 미래에 관해 암시하는 말을 이해하고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포지셔닝 하려면 고도의 주의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갑작스런 사건 또는 상황 변화는 정해진 환경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난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여서 상황을 파악하고 변화의 의미를 알아낼 수 있다는 뜻에서 모두가 똑같이 사건 또는 상황 변화를 듣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모두 똑같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아니다. 내가 말하는 주의를 기울이다란 순종하다, 유념하다, 이끌리거나 마음의 색이다 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가르침을 흡수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는 말이다. 어쩌면 무시하다, 묵자라다,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하다, 거부하다, 강가하다, 도회시하다, 피하다, 깔보다, 거역하다, 듣지 않다, 귀를 기울이지 않다, 부주의하다와 같은 반이어를 제시함으로써 듣다라는 말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다의 의미를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클에서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강가하는 투자자는 예외 없이 심각한 결과를 겪게 된다. 이 책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이클을 잘 다루려면 투자자는 사이클을 알고 평가하며 사이클이 시사하는 바를 찾아서 그 지시를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투자자가 이런 측면에서 사이클을 잘 듣는다면 사이클은 큰 파괴를 불러오는 통제 불가능하고 사나운 힘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현상, 즉 기대 이상의 성과를 캐낼 수 있는 광맥이 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필수 요소들을 조합한다면 성공적인 투자 철학을 가질 수 있다. 회계, 재무, 경제에 관한 지식은 투자 철학을 만드는 기초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시장의 작동 방식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은 중요하다. 투자자는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의 작동 방식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의심하며 개선하고 개조해야 한다.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는 대개 읽은 것에서 비롯되므로 읽기는 철학을 만드는 기본 요소이다. 지속적인 읽기를 통해 효과적인 아이디어는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폐기하면서 접근 방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투자라는 분야 넘어 경계를 벗어난 읽기가 더 좋다는 사실이다. 전설적인 투자자인 찰리 먼거는 다른 분야의 역사와 프레소스를 아는 것이 효과적인 투자 접근법과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광범위한 읽기의 장점에 대해 종종 이야기한다. 동료 투자자들과의 아이디어 교환은 매우 귀중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투자의 비과학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 배움의 끝은 없으며 통찰력에 대해 독점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없다. 투자는 혼자 할 수 있지만 홀로 투자하는 사람은 지적으로나 대인관계에서나 많은 것을 잃는다. 마지막으로 경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경험이 쌓일 때마다 나는 투자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었고 경험한 모든 사이클을 통해 다음 사이클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오래 일하라. 빨리 그만둘 이유가 없다. 지식은 매일매일 새롭게 탄생하고 그래서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그것을 전부 알 수는 없기에 나는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싶다. 투자에 있어 항상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없다. 환경은 늘 변하고 환경에 대응하려는 투자자들의 노력은 환경을 더욱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모르는 미래의 것들을 알고 싶고 아직 나오지 않은 메모와 책들을 통해 그런 생각들을 나누고 싶다. 제1장. 사이클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 투자란 금융시장의 미래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몇 년 안에 일어날 사건들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다. 전문 투자자들에게 성공은 일반 투자자보다 포트폴리오를 더 잘 짜거나 시장 벤치마크를 능가하는 수익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성공은 간단히 이뤄지지 않는다. 평균적인 투자 성과는 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수익은 달성하기가 꽤 어렵기 때문이다. 나의 투자 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 하나는 경제나 시장, 지정학 같은 분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거시적 미래를 결코 알 수 없다는 확신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보다 거시적 미래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예측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 때만 뛰어난 성과로 이어진다. 요컨대 똑같은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해서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이를 같은 방식으로 실행하면서 그 프로세스가 더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는 기대는 접어야 한다. 게다가 거시적 미래와 같은 영역들에서 남들을 계속 앞서가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나는 거시적 미래를 예측하려는 행동이 더 뛰어난 투자 성과를 달성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거시 환경을 예측해서 월등한 성과를 낸다고 알려진 투자자는 거의 없다. 한 번은 워렌 버핏이 가치 있는 정보를 구분하는 자신의 두 가지 기준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다. 그에게 가치 있는 정보는 중요하고 알기 쉬운 것이다. 최근 거시 환경의 호황이 시장 수익률의 결정짓는 데 지배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투자자들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밋밋한 결과를 내왔다. 이것은 거시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거시적인 환경은 알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거시적 예측은 잘 이루어진다면 투자 성과를 높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지만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게 매우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결국 무엇이 남는가? 미세한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다음 세 가지 보편적인 영역에서 시간을 가장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알기 쉬운 정보라고 부르는 것들. 이를테면 산업, 기업, 주식의 펜더멘탈에 대해 다른 이들보다 더 알려고 노력한다. 위 펀더멘탈에 투자할 때 지불하 적정 가격을 안다. 속해 있는 투자 환경을 이해하고 그런 환경에 대응해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포지셔닝할 방법을 정한다. 처음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는 많았다. 이 두 가지 주제는 함께 주식 분석과 가치 투자의 핵심 요소를 이룬다. 미래에 어떤 자산이 발생시킬 기대 수익과 그 예상에 따른 자산의 현재 가치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다. 가치 투자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들은 가격과 가치 사이의 차이를 이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치 투자자들은 이를 위해 자산의 내재가, 시간 흐름에 따른 내재 가치의 변화를 개량화하고 자산의 내재 가치, 자산의 역사적 가격, 다른 자산의 가격, 이론적으로 공정한 자산 가격과 현재 시장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을 평가한다. 그 다음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 이런 정보를 이용한다. 대부분 가치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목표는 가장 효율적인 가치 제한, 즉 가장 높은 상승 잠재력을 가졌거나 하락 위험에 비해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어쩌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일은 단지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자산과 가치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저평가된 자산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들의 말이 일반적, 장기적으로 사실이겠지만 그 밖의 다른 요소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 유용하게 포함될 수 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일에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포지셔닝하는 일처럼 말이다. 정해진 시점에서 포트폴리오의 포지셔닝을 최적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격과 방어 사이에서 유지해야 할 균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공격과 방어의 균형은 여러 요소들이 사이클을 타면서 변화시키는 투자 환경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조정되어야 한다. 포트폴리오의 포지션 조정이 이 책에 주로 다를 내용이다. 왜 사이클을 공부해야 하는지 알고자 할 때 필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경향이다.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거시적 예측에 효과가 있다면 우리는 일어날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않다고 해서 미래를 생각하는 데 있어 속수무책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나 일어나야 하는 일, 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경향이라고 부른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늘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리스크가 무엇인지, 그것이 투자자의 행동에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그에 대한 보편적인 동의는 없다. 어떤 이들은 리스크가 돈을 잃을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리스크가 자산 가격 또는 수익의 변동성이라고 생각한다. 그 밖에도 여기에서 다 다루기 어려울 만큼 여러 종류의 리스크가 있다. 나는 첫 번째 정의가 훨씬 마음에 든다. 내 생각의 리스크는 주로 자본을 영구적으로 손실할 가능성이다. 한편 잠재적 이익을 놓칠 가능성인 기회 위험도 있다. 두 가지를 합쳐보면 리스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다. 리스크의 원인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 철학가 중 한 명인 고 피터 번스타인은 그의 뉴스레터 경제와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리스크를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매 순간 미지의 곳을 향해 걸어간다. 일어날 수 있는 결과의 범위가 있지만 그 범위 내에 무엇이 될지는 모른다. 때로는 그 범위조차 잘 알지 못한다. 다음 몇 가지 아이디어들은 번스타인의 글을 읽고 차관한 것이다. 리스크를 이해하고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런던 경영대학원의 교수였던 엘로이 딤스는 리스크는 일어날 일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라고 말했다. 경제, 비즈니스, 시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한 가지 결과만 나올 수 있고 그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불확실성이나 리스크는 당연히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다면 손실을 피하고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포지셔닝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삶과 투자에는 여러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불확실성과 리스크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미래는 일어나도록 정해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과 확률분포로 봐야 한다. 확률분포는 경향에 대한 투자자의 관점 또는 해석을 반영한다. 투자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미래를 잘 다루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구체적으로든 약식으로든 확률분포를 만들어야 한다. 확률분포를 잘 만드는 확률은 적절한 행동 방침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확률을 알고 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정 문제에 관한 결과는 장기적으로 확률분포를 따를 수 있겠지만 단일 사건의 결과에는 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결과가 선택되는 과정은 가치뿐만 아니라 무작위성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분포에 포함된 모든 결과는 다양한 확률로 발생할 수 있다. 딤슨의 말을 뒤집으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딱 하나라는 것이다. 우리는 평균적으로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지 알지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내 생각에 투자에서 성공은 복권 당첨자를 뽑는 것과 비슷하다. 둘 다 볼풀에서 공을 뽑아서 결정된다. 하나의 결과는 매번 여러 가능성들 사이에서 선택된다. 뛰어난 투자자는 볼풀에 어떤 공들이 있으며 따라서 추점에 참여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감각이 좋은 사람이다. 즉, 뛰어난 투자자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미래의 경향에 대해 평균 이상의 이해를 갖고 있다. 참고로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률 분포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판단함으로써 미래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래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에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요건이 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판단 외에 판단이 맞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아주 자신있게 예측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불확실한 일도 있으며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일도 있다. 내 말의 요점은 모든 예측의 적중률을 다 같은 가능성으로 놓고 보아서는 안 되며 따라서 모든 예측을 똑같이 신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